11월 26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재활프로그램 외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저희가 현재 당선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치료견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료견의 이름은 레토입니다. 레토가 저희 이용인들과 함께 지내므로써 이용인들이 정서적으로도 교감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많이 활발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물 매개 치료라는 프로그램 속 주인공은 골든 리트리버 레토입니다. 잘 훈련된 레토는 성품이 아주 온순하답니다. 아침이면 이용인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레토는 이용인들이 나타나면 놀아달라고 애교를 부립니다. 이용인들은 레토와 힘자랑도 하며 즐겁게 보냅니다. 훈련을 통해 레토가 친구들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기도 됩니다. 레토와 함께 지내며 어떤 점이 좋은지 이용인들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레토가 같이 놀아주고 기분이 완전 좋아요. 레토랑 생활하면서 교감을 많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 애들도 효과가 있으니까 마음도 좋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것 같아요. 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이외에도 매일 아침 가볍고 신나는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인들의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외부 활동으로 이용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라 생각되는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광양시청에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도비 공모사업 공동신청과 산림교육 시설물과 프로그램 상호지원 그리고 백운산 산림자원 보존 연구와 임산물 소득 증대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시는 산림자원 연구개발 등을 통한 지역 임원발전은 물론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여수시 낙포동 한국석유공사부도와 인근 해상에서 원유 3사 기름 확산 방지 협력 시스템 가동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여수시 낙포동 소재의 석유비축기지 앞 해상에서 발생한 원유선과 케미컬 운반선 간의 충돌 사고를 가정해 진행됐으며 GS칼텍스와 한국석유공사, 오일허브코리아 등 원유 3사와 10개 기관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원유 유출과 화재 사고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적인 상황의 대응 훈련을 통해 원유 취급 3사의 기름 확산 방지 협력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하는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웹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